강년배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금방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이야 그는 말 말하던가 실시된 인생은 또다시 신경이 일어나네 다시 부르신 내 인생 고마는 인생 오늘 파도 길때로 참고 살다 보면 좋은 날 행복이 오네 좋은 날 행복이 plastil 저는 아! 세상은 모두 된 거야 은호와 화이트였나 기름으로 웃어보며 또다시 천천히 나네 팔십 두십 내 인쇄 고마는 인쇄 고달파도 힘들대로 잡고 살다오면 좋은 날 행복이 오네 고마는 내 인쇄 이 인쇄 제목이 오신부터야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